우리한테 시켰을까요? 그러니까요. 절대 받을 수 없는 커플이기 때문에 시킨 것 같아요. 그랬겠죠. 베스민 씨 우리도 내년에는 노력해서 베스트 커플 사이에 한번 도전해보죠.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해볼까요? 지난 12월 16일부터 연기대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를 실시했고요. 오늘 시상식 오프닝부터 조금 전까지 SMS 문자메시지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2009년 최고의 커플 그 결과가 바로 저의 손안에 있습니다. 2009 SBS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 찬란한 유산의 이승기 씨, 한효주 씨. 축하합니다.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은환 커플이죠. 이승기, 한효주 커플은 알콩달콩한 러브라인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분 다 커플들에게 드레스코드 블랙으로 입으로 맞추신 건가요?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정말 찬란한 커플 같습니다. 네. 배수빈 씨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받을 줄 몰라서 수송송을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이야, 진혁 감독님이야 소영경 작가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알콩달콩하게 예쁘게 써주셔서 이 상 받을 수 있었고 또 휴지쇼와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이 상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연예인이지만 연기 대상은 올해 처음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많은 배우 선배님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너무 떨리고요. 앞으로 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상이라서 더 값진 상인데 올 한해 찬란한 유산을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환과 은성을 예쁘게 써주신 소영경 작가 선생님 그리고 만들어주신 진혁 감독님 그리고 저희 찬란한 유산 모든 팀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베스트 커플상 자리를 놓고 각 부분 드라마의 커플들이 굉장히 경합을 벌였었죠.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고민함 분바를. 알겠습니다.